연중제 30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계 대성교구 성직자실 부실장 이원화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을 루카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러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약 50%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혼율이 8%대였다고 하니 40년 새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혼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혼이라는 관계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처, 배우자의 상처, 또 자녀들의 상처를 무릅쓰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들이 입게 되는 커다란 상처는 치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완전한 사랑의 일치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완전한 사랑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머리에 지시를 따르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고 보살펴주듯이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위 페미니스트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뜻 보면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아주 가부장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남편을 머리라고 하고 아내를 몸이라고 정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는지 혹은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내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살피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보살피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는 완전한 사랑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 나아가 작은 하느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을 하늘나라에 빗대어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또한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불리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 역시 세상에 작고 보살 것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랑이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헛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깨알보다도 작은 겨자씨처럼 또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누룩을 보면서 사랑도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에서 자라난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하느님 나라라는 큰 사랑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계 대전교구 성직자실 부실장 이원화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원화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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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